뭘 바라겠습니다? 네, 지금 뭐 좀 말할 사람이서 거동하니까 여기서 뭐 좀 말할 사람이서 쓰면 좋겠구나 헝 헝 헝 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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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r hvis stairs 그놈 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